안녕하세요 진전입니다. 경주 최씨 가문을 이은 최국선 오늘은 경주 최씨 가문이 전하는 6가지 교훈을 소개해드릴게요. 실제 최국선은 아닌데 그 시대의 양반의 모습을 대신해서 그립니다. 그때 모습은 지금 사진으로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의 캐릭터가 약하니까 내용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많으나 존경받는 깨끗한 부자는 드물죠.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부자 가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7세기 초반부터 약 400년이 흐른 20세기 중반까지 12대 동안 내려온 경주 최 부자집은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문중입니다.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부자가 3대까지는 못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가 존경받거나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주변 사람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 끊이지 않고 몇 대에 걸쳐 이어진 특별한 사례도 있어요. 유견이라는 독특한 가운과 대를 이은 실행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진술을 보여준 경주 최 부자 가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경주 최 시부자 첫 번째 가문이에요.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를 보라는 지침에는 학문을 가까이 하고 지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진사는 조선시대 때 생원과 진사를 뽑았던 소과의 급제한 경우를 말해요. 때문에 생원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단 신분상 선비로서의 사회적 공인을 인정하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경주 최 부자 가문이 진사 이상 과거에 응시를 하는 걸 금지한 것은 재화도 모자라서 권세까지 탐하는 것은 마치 작두 날리에 서려는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철두철미한 계급사회에서 부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치적 지위는 필요하나 권력까지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경주 최 부자 가문의 두 번째 가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가르침인데요. 하지만 이 가문을 만인으로부터 대대손손 존경받게 한 게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 부자 가문의 후손들은 만석이라는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하 축제에 대한 욕망을 극도로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자 가문들이 대략 한 70% 정도의 소장료를 받고 있을 때 파격적으로 40%까지 소장료를 낮출 수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부의 혜택이 다수의 농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주 일대 소장료들이 앞다퉈 최부자 농사를 지으려고 줄을 선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소장들이 더욱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부자 가문이 재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최부자가 논을 사면 당시 농민들은 오히려 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경주 최부자 가문은 윈인 전략의 선구자였던 거예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세 번째 가언입니다. 여기에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덕을 쌓고 인심을 얻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과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위는 단순히 선행받는 것만으로 머무르잖아요. 첫 번째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당시에는 언론 매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객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주 최부자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판을 얻을 수가 있죠. 최부자 집 사랑체에서 후한 대접을 받던 과객들은 조선팔도의 최부자 인심을 소문내고 다녔는데 그 평판이 사회적 혼란기에도 이 가문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비결이기도 했어요. 동학혁명 이후에 경상도 일대에서는 부잣집을 터는 활빈당이 유행했는데 다른 부잣집은 털었는데 최부자 집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평판을 활빈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흉년기에 재산을 늘리지 마라. 네 번째가 가문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회를 섬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웃의 원성을 살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 최부자 가문은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려울 때는 자기 재산을 나눠줘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가문과 홍수로다가 수천 명씩 굶어지던 시기에는 흉년이란 사실 없는 사람한테는 거의 지옥이죠. 하지만 있는 사람한테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사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굶어죽지 않은 기회에서 헐값으로 내놓은 전답을 쉽게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 대가로 팔게 된 돈을 당시에 그냥 흰죽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부자 가문은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런 행위에 가진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지켜서 얻은 인심은 또 다른 정당한 기회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최부자 가문이 지켰던 금기가 또 하나 있어요. 파장할 때 물건을 사지 않는다가 바로 그겁니다. 장터가 열고 저녁에 장날 물건들이 파장하기 전에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다른 부자들은 오전에 물건 사지 않고 파장될 모레 그 떨인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데 최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항상 제 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제일 질이 좋은 물건을 최부자 집에 먼저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사방 백리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다섯 번째 가문입니다. 이건 혼자만 잘 먹고 잘 자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사방 백리안에 이웃과 나누라는 것은 로마 제국 귀족들의 선행에도 조금 더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를 보면 동쪽으로는 동해안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까지 규모가 되는 큰 거리예요. 그래서 통큰 선행의 전형이라고 할 만해요. 최부자 가문은 충공기나 보릿고기가 되면 한 달에 백석 정도의 쌀을 이란 나름의 전통은 일대 부자인 최국선의 선행으로부터 비롯된 걸로 알고 있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최국선은 주변 사람들이 다 굶어죽을 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지켜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곡관을 헐어서 이웃을 보살폈습니다. 이후부터 사방 백리안에 굶어죽는 사람의 어깨 아라가 가훈의 하나가 됐어요. 최씨 가문의 여자들은 며느리들이죠. 시집은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게 여섯 번째 가훈이에요. 조선 시대 때는 집안의 창고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죠. 안방만 이미 가지고 있던 시대라서 그런 만큼 살림 담당하는 여자들이 절약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집안 살림 맡고 있는 여자들한테 근검 절약 생활을 강조하는 이 가르침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자배롭게 대하는 최부자 집 생활 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립고개 때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후손들이 재산을 낭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교훈이야말로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부자 가면의 부는 마지막 부자인 최준에 와서 길고 긴 300년의 역사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또 사실 부가 끝이 아니라 사회공헌에 대한 절정이에요. 최준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때 독립운동가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랑 청구대를 설립한 교육사업가였고 우리 근대사를 독특한 족적으로 남긴 인물입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재물은 분녀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도만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경주 최부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교훈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